안창호 선생이 그렇게 인격자였거든요 성격도 좋고 인격자인데 말년에 병안이 깊으시니까 성질이 되게 안 좋아지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세종대왕도 인격자인데 말년에 많이 아프시니까 세종대왕도 말년에 되게 좀 성질을 부리셨다 이런 기록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 위인들도 마지막 가서 저렇게 성격이 드러나나? 그동안 숨겨왔던 건가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심리학자 중에 여러분 그 유명한 김경일 박사님 그런 분 있죠 그런 분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리학에서 의지력은 총량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참아내는데 아픔을 참아내는데 의지력을 쓰잖아요 그 한계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100%가 있으면 지금 만약에 오늘 회사에서 70%를 써버렸다 그러면 집에 와서 30%로 버티는데 회사에서 100%를 썼다 오늘 힘든 일이 많아서 집에 오면 0이죠 그럼 집에 와서 폭발하는 겁니다 못 참아요 성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바도 우리의 심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심력에는 한계가 있다 근데 이 한계는 제가 볼 때는 그 그릇이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요 우리 정신력에는 에너지죠 이것도 에너지예요 정신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 자기 그릇이 있다 그래서 요즘 심리학이 말하듯이 그릇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잘 배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배분을 되게 잘해야 된다 배분을 잘해야 된다 근데 결국 이것도 뭐냐면 자기 정신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밖에 사회생활에서 많이 힘든 일을 이겨내다가 정신력을 다 쓰고 집에 오면 집에서는 통제가 안 되겠죠 누가 건들면 바로 폭발하겠죠 인내할 힘이 없으니까 인욕할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? 이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중생들의 배분법 한번 보실래요? 중생들은 호리피해 욕망을 가지고 배분합니다 그래서 중생들 배분하는 법을 보면요 강자한테 나한테 큰 피해를 줄 사람한테 이 정신에너지를 씁니다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한테는 참아주죠 약자한테는요 안 참습니다 나한테 큰 피해를 안 줄 존재한테는 그냥 퍼포 그러니까 여기다까지 에너지를 내가 쓰기 싫은 거예요 그냥 열받으면 뱉어버리지 끙 차오면서 에너지 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강자 약자 즉 피해를 줄 사람 큰 피해를 줄 사람 피해를 안 줄 사람이 호리피해 관점이죠 또 나를 떠날 사람 안 떠날 사람 나를 떠날 사람한테는요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떠날 것 같은 끊어질 인간관계는 조심합니다 내가 아무리 퍼보도 안 떠날 것 같은 사람 있죠 그냥 그 사람한테 에너지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가장 내가 볼 때 약하고 나를 안 떠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죠? 가족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한테 막 하는 거예요 어쩔 거야 가족이 날 떠날 거야 사회에서는요 떠날까 봐 나한테 피해줄까 봐 에너지 다 써야 돼요 총력을 다 써서 심력을 다 써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다 에너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는데도 에너지 씁니다 그러니까 참고 뭐 하든 말 지금 참고 뭐 견디고 노력하고 다 정신력 써야 돼요 뭘 하든지 내가 어디다 안 쓰느냐 날 안 떠날 것 같은 사람 내가 막대해도 안 떠날 것 같은 사람 나는 왜 가족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? 자기 에너지 배분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호리피해적 배분법이에요 양심적 배분법은 뭐겠어요? 나한테 이런 이익 손해를 떠나서 나한테 은혜를 주는 사람들한테 더 잘하려고 하겠죠 내가 고마운 사람한테 더 잘하려고 하겠죠 그게 양심적이겠죠 그쵸? 거기다 에너지를 더 책정해서 쓰겠죠 가족만큼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야 돼요 거기다 에너지를 쓰겠죠 이게 공부 안 하면 사실은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공부 안 하면 바라밀 경영을 하지 않는 한 가족한테 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교에서 효도를 강조하고 유교에서 가정에서 잘하는 거를 재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유교가 가정만 잘 굴려봐 이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중생이 아니고 군자거든요 이해되세요? 가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자기한테 은혜를 주는 사람한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보살이다 사실 중생들은 그런 식으로 에너지 배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도 그러니까 이거랑 좀 다른 얘기죠 아까 같이 환자분들이 왜 마지막에 성격이 드러나냐 병을 이겨내는데 에너지를 다 썼단 말이에요 심력을 고통과 싸우는데 제가 아파봐서 합니다 치통과 싸우고 몸에 장애와 싸우고 하는 분들 저 몸에 좀 장애 있는 분들은 성질이 안 좋더라 거기랑 싸우느라고 지금 다 썼단 말이에요 정신력을 그때 누가 건들면 이제 육바람이를 할 인내를 할 힘이 없어요 본능대로 대처하는 거예요 성격대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자가 말년에 인격이 무너지더라 아니에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도 평소에 육바람이를 열심히 실천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육신의 에너지의 환계가 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가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애고도 이해하고 남의 애고도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정신력의 그릇이라는 게 사람마다 한계가 있다는데 그 한계치는요 여러분이 진짜로 육바람이를 최선을 다해 아무리 힘들어도 인욕하고 버티면서 정신력을 다 쓰면서 하다 보면 힘도 쓸수록 늘죠 정신력도 쓸수록 늡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즉 몰겐자를 실천하면서 정신력을 최선을 다해 쓰시다 보면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오히려 내 그릇이 커질 겁니다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감랑할 수 있는 정신력이 커집니다 이게 이제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육바람의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살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반인들한테 더 힘들게 하면 너 정신력이 커지겠지 아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정신력 키우는 방법 올바른 대척법을 아는 사람한테 위기를 줬을 때 그릇이 커지는 거지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위기에 몰아내면 사람은 죽습니다 호흡까지 해줘야지 좋겠죠 에너지 주면서 해야 그러니까 밖에서는 정작 더 안 볼 사람한테는 되게 열심히 하고 오고 집에서 늘 같이 볼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방전된 상태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기질적으로 대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 진짜 소중한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일이 생긴다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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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ог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